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검찰개혁에 대한 동의가 대부분 국민들 아마 동의를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의 칼자루를 쥔 사람들이 검찰에 대한 주관적인 경험이나 사적인 마음 또 미움 이런 부분이 눈이 가려서 개혁의 본래 취지를 잊지 않는 일이 꼭 필요합니다 현재 집권청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은 두 가지 측면에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첫째는 검찰개혁안은 개혁이 아니라 계약이기 때문입니다 또 제도개혁의 목표가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보호하는 그런 방향과는 역행하는 제도태행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검찰개혁안이 놀랍게도 중국의 공안제도를 철저하게 복사한 제도라는 사실입니다 중국의 공안 관계자들이 아마 한국의 검찰개혁안 내용을 확인하였더라면 표절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정도까지도 비슷합니다 어떻게 중국의 공안제도를 도입할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그런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 정부가 개혁이란 이름으로 실행에 옮겨왔던 많은 그런 정책들이 상식과 이성으로 용인될 수 없었던 점을 생각하면 이번 검찰개혁안인 내놓고 개혁이라 주장하는 일은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안의 핵심은 뭔가?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은 네 가지로 구성됩니다 수사개시권, 지휘권, 종결권, 영장청구권입니다 검결수사권의 조정안의 핵심은 첫째,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는 경찰을 가능하게 합니다 사법적 통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찰의 탄생을 이야기합니다 둘째, 경찰은 수사개시권, 지휘권, 종결권 모두 소유한 거대조직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셋째, 검찰은 모든 권한을 경찰에 넘기고 일부 부분에 대만 수사권을 갖습니다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산업 범죄 혐의에 대해서만 직접 수사할 수가 있습니다 넷째, 경찰의 거대화와 검찰의 무력화에 초점을 맞춘 개혁은 본래 취진, 국민 개개인의 자유와 인권 보호 측면에서는 상당히 미흡하고 오히려 지금 제도보다 훨씬 더 역행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문제 있는 그런 개혁안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올바른 방향은 뭔가? 조국 민정수석이 주도한 검경 수사권 조정은 과연 개혁인가? 아니면 개악인가? 문제를 단순화시키면 개혁인지 개악인지를 검시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집권 세력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지향점은 검찰 권력의 비대화를 해소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사일을 쏠 때 착한 관역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번 개혁안을 추진한 조국 민정수석의 관역은 검찰 권력의 비대화를 해소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대통령의 의중이고 집권 세력의 의중입니다 한마디로 검찰의 힘을 빼는 겁니다 청와대 주변의 권력층에게 검찰의 눈에 가시 같은 아마 존재일 겁니다 그러니 검찰개혁의 목적지가 검찰의 힘을 빼는 일이다 그러나 그것부터가 잘못된 일이라는 점입니다 모든 권력기관의 개편 작업이 개악이 되지 않으려면 아주 한 가지 점을 유의하면 됩니다 한 가지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라는 답을 단호하게 내놓을 수 있으면 그건 개혁입니다 그러나 미적거리면 개악입니다 그 질문은 이번 제도 개선 작업이 신민 개개인의 자유를 신장하고 인권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하는가? 이렇게 물었을 때 그렇다라고 나오면 그건 그냥 개혁입니다 이번 조치는 절대 그렇지 않다 답이 나옵니다 세 번째입니다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검찰 인력은 지금 2,100명입니다 경찰 인력은 13만 명입니다 이 가운데 수사 인력이 2만 7천 명 정보 수집 능력을 가진 사람이 3,400명입니다 경찰이 수사 개시권부터 종결권까지 갖게 되는 일은 갑자기 검사가 2,100명짜리 검사가 2만 7천 명 좁게는 크게는 13만 명으로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면 틀림없을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보통 시민들 입장에서는 보통 시민들 수사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수단 늘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대단히 심하게 침해할 수 있는 개학안인 거죠 참고로 2015년을 기준으로 하면 경찰 인력 총수는 11만 3,007명이고 이 가운데 수사 인력은 1만 9,900명 17.6%입니다 이미 경찰은 검사의 사전 통제를 받지 않고 수사를 자율적으로 개시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 사건 가운데 98% 정도가 검찰의 사전 허락 없이 경찰이 수사를 개시하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상권 종결권까지 경찰에 조여지는 경우는 경찰은 막강한 권력을 소지하게 되고 그 결과는 국민의 기본권을 심하게 그리고 빈번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시민 개개인이 수사에 될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진다는 사실입니다 경찰의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가 이루어지기 힘들기 때문에 국민 기본권이 제대로 지켜지고 보호될 가능성이 아주 낮아지는 겁니다 시민 개개인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수사 개시와 수사 종결을 엄격히 구분하는 그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번에 검경 수사권도 사적인 감정이라든지 또 특정 기관에 대한 미움이라든지 정파적 이득에 따라 추진되어서는 안 되고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번 개혁작업이 개인의 자유를 신장하고 인권을 보호하는데 기본권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되는가 이 질문에 합당하면 개혁안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질문에 대해서 이번 한은 100% 태양된 개학인 아닙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TV